피를 희생하는거기 때문에 마나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초반에 아 조져! 그렇지!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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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그렇지! 쏴 쏴! 아 이놈 새끼들 그렇지 자 이제 갑시다 너무 많이 잡을 필요 없어 돈도 어차피 많긴 한데 오우! 왜 이렇게 안 박혀? 어차피 많아가지고 일단 에테리얼이 있을까? 에테리얼이... 에? 재밌는 게임 하세요! 뭐? 뭐? 에테리얼이 아 카우 따라다니는게 인첸방 빠른거 같은데 아닌가 카우 따라다니는게 훨씬 빠른거 같은데 레벨업 좋았어 베리얼 그라운드 왔구만 뭐야 왜 따라와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아이씨 어헉 어헉 오케이 어딨어 일로와 그렇지 카샤에게 놀아가 보상을 받으십시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러면 이러면 여기서 이제 인첸방을 가자고 인첸방을 가자고 뭐야 카타콤 3층? 카타콤 2층 뭐야 어 아이씨 왜 이쯤 찍어주지 아 왜 이쯤 찍어주지 몰라 다 다 따로 있네 짐레이노야 짐레이노야 어서와라 아이씨 다 따로 있네 그리고 이거 엄청맞네 아냐아냐 키청자 아니고 이거 버프방이야 버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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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그 뭐지? 그거 열리면 좋을텐데 굳이 시간 쓰면서 할 필요 없다는걸 깨달았거든 깨달음을 얻어서 굳이 내가 어? 레벨업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데 굳이 오케이 으이 아 락한 이즈! 락한 이즈! 아 이 멍청한 놈 뭐 어디 닦는거야 도대체 돌기같은 놈 아 얘는 도라이도 아니고 어디서 혼자 쳐 놓고 있는거 아니 주인이 여기서 이씨 싸우는건데 어처구니가 없구만 어처구니가 없구만 야야야 여기 새끼 주인이 싸우는데 이씨 아무거야 아 아 굿 정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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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니네 이씨 이 근처 어디를 튄디 나가도 버프는 걸려있네 어라? 강해진 느낌은 들겠지 당연히 근데 좀 빨리빨리 좀 싸웠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 아 미잖아? 죽을 뻔했네? 자 너 이거라도 껴줄게 에이, 더러운 자라 이거 안 껴줬다고 지금 삐져있는거지? 자 더 좋은거 껴줄게 디지털 불 아자님 어서오세요 다 잡아버려 그렇지 족쳐버려 레스트 서버에서 맨땅중이에요? 와 고생하시네 난 사실 지금 맨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인첸방이에요 인첸방 인첸방인데 잠깐만 헨 81 내가 미리 만들면은 에이치엔 다시 82 이렇게 하면은 저놈이 와서 버프를 걸어준다 그랬던거 같은데 아닌가? 다크우드에서 이니워스 스크롤을 찾아야되네? 가자 버프를 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버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버클러가 나왔구만 좋은 버클러가 나왔구만 이니워스 스크롤을 찾아야 카우 도는 사람 뒤에 따라 당기면서 레벨업하고 튼네 맞다 얘 그 저거 저거 구멍난 그것도 찾아야되는구나 뭐라 그래야되지 구멍난 방패? 어? 참음이다 참 좋아좋아 오오 좋은거 나왔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하아 이니워스 스크롤이 왔다 자아 어이구 나 죽네 야 아초 안싸고 뭐하냐 근데 왜 왜 스페이스해 왜 왜 스페이스하십니까 어? 왜 왜 스페이스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굳이 웨스트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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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 어허 어허 병 야스 아 인체는 아시아 밖에 없어요? 인체는 아시아밖에 없어? 템지어는 누가 해주는데? 아 디지털 브라자님 뭐 하시는 분인가? 아 디지털 브라자님 아 디지털 브라자님 네 CP로? CP로 사고 싶을 때가 뭐야? 민첩 35 민첩도 필요하네 어 잠깐 물약을 안들고 왔네? 아 아이 자꾸 왜 죽었어 카오스 큐브 포인트? 아 템을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음 6을 벗어나고 싶어서라 음 좋은 자세입니다 어? 타지 좋은거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 이거보다 좋은거 같은데 이게? 이게 좋은거 같은데? 사서 고생? 아 나도 사서 고생 좀 그래도 몇 개 캐릭터 했잖아요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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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하 하 하 그니까 간간이 치팅을 좀 해야겠더라구요 아샤이라서 죽어본적이 없어? 나도 내가 뭐 템 어느정도 지원받고 해서 나는 템 하나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계속 오더바바? 오더바바가 뭐에요? 오더바바가 뭐야? 나 오더바바가 뭔지도 몰라요 그럼 디즈.. 봐봐 오더 오십사 피빵지기 그러면 디지털 보라자님 룬같은거 있겠네? 오르투룬 그 다음에 그런거 있잖아 막 처음에 만드는거 뭐지? 스텔스랑 막 그런거 만드는거 그런거는 너무 꾸접한거구나 뭐구나? 있어요? 네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거 나 녹아다 뛰기 너무 힘들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죠 방패 만들거 재료랑 그 다음에 칼 만들거 그 다음에 용병 갑옷이랑 내 갑옷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칼 에드였나? 어 벌써 왔네 빠르신데? 뭐야 아 아 아 아 아